오늘 미니 굳이 뭐앤뭐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. 다들 엄청 설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댄나는 막 계속 튀고 그런 안무였다면 NC나 페이스북은 동작이 많았잖아요.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느낌이랄까요? 그게 이번 모앤무안 소식이에요. 되게 오랜만에 공격하니까 이렇게 다 확 비주얼도 많이 바뀌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. 아무튼 예쁘게 빠지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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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